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저의 허영심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면 이고잉탓, 이해가 되면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랄 거냐면 소프트웨어가 커짐에 따라서 그 복잡도를 잘 정리정돈 또는 관리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커지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우리가 라우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빙산,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은 라우트가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또 잘 파일별로 정리정돈하고 싶은 욕심이 언젠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때의 여러분이 필요한 테크닉을 챙겨드릴 건데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아셨죠? 한번 봅시다 여기 가이드에서 라우팅 부분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ExpressRout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라우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살펴봅시다 우선 여기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만큼 이게 뭐죠? slash pageid 라고 하는 path로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라우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이겁니다 여기 있는 상세 보기에 쓸 때 근데 제가 좀 변덕이 생겨서 저기 있는 페이지 부분 있죠? 저걸 저는 topic라고 바꿀 거예요 원래 오픈 튜토리얼에서는 글 하나하나를 topic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topic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topic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걸 클릭했을 때도 topic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template.js에서 이 부분이 topic으로 바뀌면 얘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오겠죠 그리고 여기 create를 클릭했을 때도 이 주소가 이렇게가 아니라 topic create 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main.js로 들어와서 여기를 topic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음 여기 있는 이 create 부분도 topic topic 이렇게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도 이렇게 topic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create를 클릭했을 때 topic create 에러가 나죠? 왜 그런가를 저도 한참 찾아봤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topic에 해당되는 create라고 하는 페이지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create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create는 특별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create라고 하는 이름은 일종의 예약어로써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있는 저 코드를 컷해서 페이지 아이디 값을 지정해주는 이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건 실행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에러가 없이 잘 작동하게 될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css css submit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음... 저는 topic create process 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 여기서 음... 이 부분에 topic topic 슬래시 create underbar process 이렇게 바꿔줬어요 리로드하고 css cs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또 컷해서 누구 위로 올려야 돼요? 페이지 아이디 위로 올려야지 또 이 topic에 걸리질 않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topic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페이지를 topic이라는 그 경로로 시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글을 선택하고 업데이트 수정을 할 때는 역시나 topic update css 이렇게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업데이트 프로세스까지 컷해서 누구요? topic 페이지 위에다가 올려주고 이거는 이거는 업데이트 프로세스까지 슬래시 토픽 슬래시 토픽 슬래시 토픽 이렇게 하고요 리로드 해보면 음 왜 안될까요? 파일리스트 is not defined 음 저거는 제가 그 버그가 있어갖고 아마 여러분의 이 버그를 제가 여러 차례 앞에서 경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고치셨을 거지만 저는 아직 못 고쳤어요 자 topic update page id 이 부분에서 여기 파일리스트라는 부분은 리퀘스트의 리스트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css를 3로 바꾼 다음에 서브밋을 했을 때 역시 또 안되네요 자 여기에다가 또 topic 이렇게 css3 3 sumit 잘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바뀌었는데 음 여기에서 그 리디렉션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되네요 잠깐만요 여기 이 부분 있죠? 리디렉트 되어 있는 이 부분 글을 수정한 다음에 수정된 페이지로 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update css3 Submit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수정된 결과 페이지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create 쪽에서도 이게 좀 깜빡했는데 jss3 Submit 했을 때 글을 생성한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웰컴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딜 또 바꿔야 될까요? topic create underbar process에서 여기, 리디렉션 해주는 이 부분을 저는 그리고 slash type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create를 누르고 node.js node.js Submit 됐을 때 node.js로 가는 게 아니라 topic node.js 죄송합니다 틀려서 express express Submit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삭제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node.js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delete 했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topic delete process 가 동작해야 되고요 이게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어디로 보내요? topic page 위로 아니죠 여기 topic page id 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 버튼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서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액션이 실행될 때 topic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를 제가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리고 reload 했고요 delete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잘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주소가 또 여기도 잘못됐네요 topic update page id 이 부분에서 주소가 또 업데이트네요 topic 위로 바꿔야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기하 급수적으로 복잡해져요 여기도 이렇게 바꿔야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reload 했고 update create 잘 동작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outer를 실제로 활용해서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